피를 흘렸어요 피냉면이라 피맛이 좀 나네요 같이 먹어볼게요 이게 피냉면인데요 잘 섞이도록 육수를 좀 넣을게요 계란이 두개가 이렇게 있어요 맛있겠죠?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만두 엄청 바삭바삭해요 엄청 바삭바삭해요 너무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새우만두 너무 바삭해요 이 비가 좀 더 바삭해요 뭔가 바삭바삭해요 좀 더 바삭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